오늘 보여드린 원룸은 올리브하우스입니다. 보통은 여기 주방에 있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고 채광이라든가 소음을 막아주는 중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나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세팅된 모습에 분리되어 있는 주방 공간이 나옵니다. 욕실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환한 느낌의 깨끗하고 깨끗하게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도 있고 여기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옷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대 또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정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